K-리그, FA컵, ACL까지 수원, 삼성,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면서 강등될 뻔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개같이 부활하긴 했지만 어쩌다 수원이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아, 옛날이여 그나마 이기재 선수가 동호황이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수원이 달라졌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새로운 선수를 많이 데려왔습니다. 축구 잘하는 유튜버 김보경이 왔습니다. 구독자 5만이던데 본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진격의 거인 뮬리치도 왔습니다. 안양에서 아코스티랑 김경중도 왔습니다. 아무튼 수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좀 기대됩니다. 근데 1라운드에선 졌습니다. 첫 경기라서 몸이 덜 풀렸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꼭 이겨주십쇼. 청백적의 소원 화이팅! 연주 화이팅! 그럼 또 만나요! charities. 단계의 소원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 만나요! 구독자 1부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